저는 다큐보는게 취미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에 제가 재밌게 본 다큐 일곱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을 사랑하는 줄리안 퀸탈트입니다. 사실 제가 다큐보는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가시간에 영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저는 다큐보는게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DJ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는게 더 좋아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외로 엄청난 집콕클러에요. 집에서 좋은 다큐 한편 보면서 배우고 느끼는게 완전 힐링 그 자체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환경다큐 나오면 조금 더 관심있게 챙겨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환경관련 한국어 자막 있는 다큐 일곱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긴말 말고 가볼까요? 렛츠고! 아참! 최대한 스포이러를 안하려고 하겠습니다. 시스피라시 첫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다큐는 바로 시스피라시입니다. 작년에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다큐라고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번째로 소개해 드리게 되는건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던 다큐였기 때문에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이슈되면서 몇 나라의 넷플릭스 탑 순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한국도 순위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 컷니 가라시안, 폴 마카트니, 톰 브래디 같은 해외 연예인들도 다큐보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임새미, 시네라 같은 유명인들도 다큐 곡보라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작년에 진행하던 월요일의 채식토크의 조식마녀님도 이 다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릴레이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곡보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진실들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정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바다 오염, 해양 쓰레기 생각하면 주로 어떤 그림이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저는 바로 뭐 빨대, 특히 이제 거북이에 빨대에 고자져 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봤었던 거 기억나고 아니면 뭐 우리가 매일 쓰는 뭐 그런 패키지류라거나 이런 것들 바로 이제 그 해양 쓰레기라는 단어로 들으면 떠오르는데 이 다큐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제일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대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너무 많아서 이제 플라스틱 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이제 그것도 있어요. 거기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52%나 군물, 낚시줄 같은 어업 쓰레기, 어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보고 솔직히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중에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이 저인망 어업이라는 거예요. bottom trolling 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시스피라시 말고 저는 그전에 다른 다큐에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다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정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드라마틱하게 지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액션 영화 한 편 보듯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피라시 좋았다면 같은 제작사가 이제 또 다른 다큐 만들었는데 그 다큐는 바로 이제 카오스피라시라는 다큐예요. 뭐 시스피라시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면 카오스피라시는 이제 우리 육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아마도 시스피라시 재밌게 보셨다면 카오스피라시도 되게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breaking boundary 지구의 과학 두 번째로 소개할 다큐는 바로 이제 breaking boundary 지구의 과학입니다. 이 다큐를 제가 왜 두 번째로 소개하게 됐냐면 바로 이제 굉장히 보괄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환경에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첨부 얻을 수 있고 이미 관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 배울 수 있는 다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큐의 진행자는 바로 이제 영국 bbc의 유명한 다큐 시리즈 planet earth 아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거 이제 진행했던 Sir David Attenborough 인데요. 다큐 좋아하시면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목소리 듣고 바로 아 이 사람 하실 수도 있을 거에요. 이 다큐의 주인공은 이제 국제보존연맹 수석 과학자인 이제 요한 록스트램 이라는 사람인데요. 요한 록스트램의 팀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어떤 거냐면 이제 지구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시스템의 한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스템의 그 한계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연구를 했고 이 다큐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 다큐 중간에 좀 인상 깊게 봤던 자면 하나 있어요. 이제 바로 그 산호초 연구센터의 책임자로 있는 제임스쿡 대학교의 테리 휴스 교수님이 이제 산호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는데 산호초들이 요새 그 백화 현상으로 인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울컥하고 눈물 흐리게 되는 그 자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돈 루카 보셨어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장례에 나왔던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학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학이 명백한데 산호초가 하루 갈수록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인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 이 다큐 중간에 요한 렉스트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서행성이 지구로 향하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면 우린 뭐 할까요? 장담하는데 우린 모든 걸 제쳐두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몰두할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요. 요한 렉스트롬 교수님 돈 루고 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브레이킹 바운드리 지구의 과학을 보시게 되면 아마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다큐를 재밌게 보셨다면 Sir David Attenborough의 다른 다큐도 추천드리는데요. 넷플릭스의 Our Planet이라고 굉장히 환경 관찰 다큐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관찰의 거의 대작인 BBC의 Planet Earth 2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문어 선생님 세 번째 다큐는 바로 나의 문어 선생님입니다. 크레이크 포스터 만든 다큐고요. 제 93회 아카데미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다큐인데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처럼 이 다큐의 줄거리를 안 보고 다큐 보시는 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큐 중에 두 가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지식 알려주는 다큐가 있는 반면에 뭔가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느낌 주는 다큐가 있거든요. 이 다큐는 바로 두 번째 다큐인 것 같습니다. 이 다큐 보면서 문어에 대한 나의 시각이 너무나 너무나 달라졌고 역시 우리가 어떤 생물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다큐 보면서 굉장히 자연 앞에서 좀 겸손해지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는 너무나 멋있게 찍었고 그리고 나오는 장면들이 놀라워서 영화 아니고 다큐였다는 것 좀 이제 일심들 정도로 와 진짜 이랬다고 하는 그런 몇 장면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나의 문어 선생님을 꼭 추천하고 조금 잔잔하고 편안한 다큐 보고 싶으실 때 추천드립니다. KBS UHD 환경 스페셜 26회 달콤 살벌한 고기 한 점 자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다큐는 바로 이 KBS UHD 환경 스페셜 26회입니다. KBS 환경 다큐 시리즈는 정말 이제 좋은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모든 편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 드릴 편 바로 이제 26회입니다. 왜 26회 이제 소개해 드리냐면 뭐 줄거리도 너무나 좋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인물이 조금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냐면요. 따란 네 저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다큐를 함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식마녀님이 저한테 한번 초대해 가지고 원래 한번 출연하기로 했는데 PD님이 정말 엄청나게 이 다큐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또 PD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혹시나 저를 이제 필요하시다면 어떻게든 언제든지 좀 불러주세요. 저는 진짜 좀 도와드리고 싶다 했더니 제가 좀 몇 번 같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이 촬영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말 좋아하니까 말이 많아서 우리의 먹거리와 그리고 이제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다큐 속에서 한국에서 먹는 우리의 음식이 전 세계 반대쪽 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큐입니다. 저는 이제 다큐 많이 보는데 많은 이제 환경 다큐 보면 뭔가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만 어떤 해결 방법 같은 거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데 이 다큐는 바로 그런 해결 방법도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이 다큐 나왔던 다니엘 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형. 이 다큐 본 사람 중에서 한국판 카오스피라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다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편 말고도 KBS UHD 환경 스페셜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편은 바로 이제 19회였는데요. 19회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다큐입니다. 거기서 좀 충격적인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구 배속에서 페트평 나오는 장면이랑 아구 배속에서 킴 패키지가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류들의 집인 바다를 쓰레기장을 지급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스페셜이 좋은 점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KBS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26회 그리고 19회 말고 다른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에다가 저한테 좀 추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I'm Greta 다섯 번째 다큐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작년 6월에 환경재단에서 주최하는 환경영화재에 제가 일부 MC를 맡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다큐였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아마 모르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다큐 보면서 정말 부르고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레타 툰베리를 굉장히 논란의 인물이거든요. 피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맨날 뭐 어린 사람은 학교가서 공부나 해야지 주위에서 부모님 조작하는 거다 뭐 등의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영향 아예 안 받았다고 제가 말을 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말들의 영향이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매체의 힘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 보면서 그레타 툰베리 얼마나 환경에 진심이고 정말 온 몸을 온 힘을 쏟아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다큐 되게 좋은 점이 그레타 툰베리의 첫 시위 때부터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레타 툰베리의 시작 그리고 점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그레타 툰베리의 환경도 밝혀지고 책임감도 밝혀지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가깝게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이 그레타 툰베리랑 환경 운동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사실 자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타 툰베리는 한 번 봤던 장면이 쉽게 잊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숲들에 불타는 모습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모습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진짜 상황 심각하구나 하고 나서도 금방 다시 이제 일상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벨기에 홍수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우릿을 떠올랐어요. 지금 막 이제 유치원 다니게 됐는데 공부했는데 미래가 없다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정말 우리 세계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모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No one is too small to make a difference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에서 보이는 그 환경을 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힘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앞으로 더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시리즈 온 아니면 또 티빙 같은 서비스에서 유료로 관함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이 나는 클라스 인생 수업 13회 여섯 번째는 바로 차이 나는 클라스 인생 수업 13회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저한테 어떤 말 할지 알고 있는데 다큐 아니잖아! 강연이잖아! 네 맞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다큐 같은 강연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봐가지고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봐주실 거죠? 이 강연하는 사람이 바로 행동하는 진화 생태계 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주제는 교수님이 진단한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강연입니다. 혹시 작년에 이 그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그림이 이제 작년에 SNS에서 좀 화제됐던 그림인데요. 인류에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우리 지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작은 파도고 뒤에 있는 파란색으로 이제 불경기 뒤에 보시면 또 이 녹색으로 기후위기 그리고 메인 마지막에 가장 큰 보라색 파도는 바로 생태계 파괴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위기라고 우리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코로나 보다 기후위기가 훨씬 더 인류에게 위험할 이제 위기 될 테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보다 제일 위험한 위기는 바로 이 생태계 파괴 위기라고 합니다. 그 강연하는 이제 최재천 교수님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복잡한 얘기가 귀에 쑥쑥 잘 들어오게 해가지고 남을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또 이제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 한번 꼭 방문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강연 중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환경 생태계 머신질에서 얘기할 때 생태계가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패널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 맞아 골프장 너무 많아 라는 말 하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골프장이 이제 녹색으로 뭐 잔디 되었고 뭐 나무 있고 하니까 자연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같은 종의 잔디만 깔고 같은 종의 나무 정말 생태계 그 자체로 냅두진 않은데 자연은 인간이 만지지 않은 그대로 남겨야 이 생태계가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연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 어떻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좋은 점 이제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보니까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봤고 여러분들이 바로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 The minimalist. Less is now. 일곱 번째 다큐는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 이번엔 강연 아니고 다큐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데 환경 다큐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다큐는 뭐 환경 관찰한다거나 기후 위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는 다큐는 아닙니다. 이 다큐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다큐예요. 미니멀리즘이라는 뭐 철학, 운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뭐 우리의 소비 통해서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텐데 미니멀리즘, 소비를 좀 줄이고 소비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힘이 있는 소비를 하고 어떤 물건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러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에 제일 좋은 물건은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입니다. 환경에 제일 좋은 패키지는 만들어지지 않는 패키지입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 생일 선물 안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영상 보셨다면 그런데 이 다큐 보고 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거 왜 있지? 이런 거 왜 샀지?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가끔씩 이거 왜 샀을까? 라는 후회도 하고 그런 물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다큐 보고 집에 좀 정리했었어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당근마켓에서 좀 몇 개 팔았는데 확실하게 그 물건들하고 이별하면서 뭔가 좀 있던 물건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니멀리스트 되기에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맨날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 다큐 덕분에 조금 더 나의 소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그런 물건들하고 좀 이별하게 될 텐데 혹시나 이별하시게 된다면 버리는 것보다 중고로 판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비용이 단체에 기부하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분도 좋고 좋은 일도 하고 The Game Changers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7개 소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 제가 추가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고 7 플러스 1 하나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큐는 바로 The Game Changers 인데요. 앞에 제가 소개한 다큐 보셨다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식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채소를 먹고 고기 섭취량을 좀 줄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 들을 때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 키우려면 닭가슴살, 고기 먹어야 된다 채소만 먹으면 힘 빠지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채소만 먹고 강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큐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선수들이 나오거든요. 뭐 보디빌더, 올림픽에 나가는 역도선수, 민식축구선수, MMA선수 뭐 정말 다양한 선수도 나오는데 그 선수들이 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엄청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채식하면서 몸 그렇게까지 키운다거나 힘 그렇게까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몰랐냐면 헬스장 가면 뭐 운동만이 아닌 형님들이라거나 아는 트레이너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근육 키우려면 고기 먹어야 돼.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 흰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큐 보고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기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뭐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고기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편견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분이 채식주의자시고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너 어떻게 고기 안 먹고 황소처럼 힘들 수 있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소가 고기 먹은 거 본 적 있냐? 와 정말 큰 충격이었어. 그래요. 우리가 마치 황소를 먹으면 황소의 힘을 마치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힘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이 다큐에 또 굉장히 이제 남자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터미네터 나왔던 알놀 슈아즈넥에겔 배우님 나오는데 알놀 슈아즈넥에야말로 굉장히 고기 먹는 남자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이 다큐 속에서 알놀 슈아즈넥에겔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 마케팅이라는 거죠. 굉장히 광고를 통해서 남자는 고기 먹어. 남자는 고기! 남자는 고기 먹어야지 뭐 약간 이런 메시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도 요새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점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로 친구들한테 다른 거 말고 정말 나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 다큐 만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다른 다큐 말고도 진짜 하나만 보셨다면 이 다큐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실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1년에 재밌게 봤던 7 플러스 1 다큐를 총 8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이미 봤던 다큐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봤던 2021년에 봤던 다큐 중에 저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인사람 깊게 봤던 다큐가 있었나요? 혹시나 그랬다면 댓글에 많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여러분들 이 다큐 볼 수 있는 정보나 링크를 제가 걸어놓았다니까 보시고 싶으시면 설명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큐를 공유하는 겁니다.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이 다큐들이 네이버 페이지 있는 경우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점수를 이제 주고 막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작사들이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시장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하다 보면 더 높은 위치에 검색 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실천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실천 정말 너무나 쉽죠? 아 그리고 또 환경을 위한 실천해 주시고 싶다면 바로 이 영상을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영상들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행복해지고 저도 힘나서 더 환경을 위한 영상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Merci beaucoup Au revoir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